기상캐스터 배혜지 지질학회가 주축이 된 정부 조사단은 지난해 4월 한동대학교에서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분석 연구 착수 보고회를 한 지 약 1년 만인 오는 20일 서울에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발표회를 앞두고 시의회 지진대책특위는 포항시와 지역조사단과 함께 긴급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지열발전소 물주입이 원인이 된 유발 지진이나 간접 영향을 미친 촉발 지진으로 결론날 경우 피해 시민의 줄소송이 예상됩니다. 정부 용력을 받은 터라 결론이 애매하게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소신껏 학술적 차원에서 접근한 외국인 전문가 5명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학자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큰데요. 그분들은 굉장히 어디 눈치 안 보고 확술적으로 막 이렇게 발표할 거냐고 기대를 하는데 반면에 자연 지진으로 결론이 나면 엄청난 반발과 함께 이 역시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정부 조사가 사업자인 넥스지오에 적극적인 자료 제공 없이 실시된 만큼 법정에서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현사상 법정에서 잘못잘못을 까리면서 사업을 해야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연구 용력을 맡은 대한지질학회는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조사 과정에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용력 착수 보고회는 포항에서 하고 결과 발표를 서울에서 갖는 것이 못내 찜찜합니다. 포항에서는 지역조사단과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전세버스 5대로 상경할 계획이어서 지역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사 대표가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지검은 석산을 개발한다며 투자자로부터 9,5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시행사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또 다른 공무원에 대한 뇌물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50여 명으로부터 107억 원가량을 투자받아 임의로 사용해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은 지난해 국비와 지방비 820억 원이 투입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시행사로 선정됐는데,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A씨에게 사업권을 준 배경을 두고 의혹이 일었습니다. 공사 수주를 대가로 수억 원을 챙긴 포스코 직원과 협력업체 임원이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이상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대구지검 특수부가 지난 주말 포스코 협력업체 두 곳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포스코 구매 담당 지원 A씨와 협력업체 영업이사 B씨에 대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80억 원짜리 플랜트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요구하고, 아버지 명의 계좌로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금품 비리에 연루된 포스코 임지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어제 서울 교보빌딩에서 열린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2차 심사에 참가해 유치활동을 폈습니다. 어제 심사에는 준학영 경주시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경주의 기후와 역사성, 접근성, 비용 부담 등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12개 후보지에 대한 2차 심사를 거쳐 6곳을 선정하고, 다음 달에 우선협상 대상지 3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원전 건설 허가와 진행 상황 등 원자력 안전 정보를 인근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원자력 안전법이 개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원자력 시설은 주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원전 안전 정보와 원자력 허가 진행 상황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